만도네요. 자동차 쪽에 좀 나오는데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도차 만도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디지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시장에서 좀 약간 이거는 의도된 어떤 매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력한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일봉상에서는 좀 그래 보이 뭐 계속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과거의 어떤 흐름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빅사이클이 나왔던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애플카이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플카 얘기가 최근에 나왔는데 시장에 어떤 주문을 못 받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뭐 왜냐하면 vrxr 쪽에 관련된 초점이 더 높았기 때문인데 향후에 이제 애플카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거나 하면서 변화를 좀 줄 텐데요. 뭐 현대차나 뭐 다른 자동차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자율주행이나 뭐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현대하고 기아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같은 흐름성을 같은 길 같은 흐름을 맞춰가겠다라는 어떤 내용성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자동차 시장 또 이제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들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까지 접목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다 생각하지만 시장은 빠르게 먼저 선반영을 줍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과거에 그런 애플카 이슈가 크게 나타나면서 자동차 쪽이 강했던 이 흐름성으로 제자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는 매집성 자리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떨어질수록 조금씩 모아두면 결국 결과적으로 내가 한 4만원 초반대 중반대까지는 좋은 전략이 나오니까 내려갈 때 단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 5% 비중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방 압력으로 좀 떨어질 때 뭐 3만 천원대 밑으로까지도 내가 조금씩 모은다 1%씩 모아두신다라면 저는 분명히 지금 현재 매수가인 4만 6천원 위쪽에서 매도가 가능해 보이니까요. 변동성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은 이 종목이 떨어질수록 내가 사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모으는 전략. 특히나 그 모을 때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한몫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한 주씩만 사도 어느 순간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사시는 쪽으로 얘기 드리고요. 이거는 충분히 저는 추가 전략으로 가시면서 3만 2천 8백 원대 부분 정도면 아주 좋은 가격일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꼭 체크하고 기다려 보세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추가된 가능 의견 또 드려보겠습니다.